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는 큰 당황과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국내 비행기 선반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조배터리의 쇼트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안전한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하며 위험한 반응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장면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무기나 장치는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화학의 묘미는 물질들 사이 반응을 설계하고 제어하며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실험이 화학에 꽂힌 이유가 여기 있죠. 하지만 잘 모르는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단순한 혼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조금은 설레기도 하지만 폭발이나 위험 물질의 발생이라면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해볼 것은 분명 그 자체로는 안전한 두 가지 물질이지만 이들이 혼합된 결과물이 완전 위험한 죽음 그 자체인 경우는 무엇이 있을지가 아닐까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비교적 테러에서 안전한 국가이며 테러 범죄를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지만 저는 처음 비행기 시간차 화재 사고가 선반 속 화학 물질들에 의해 일어날 수 가능성도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유용한 물질은 TATP라 불리는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퍼옥사이드입니다. 다양한 테러에서 최근 많이 선후되는 물질인데 결정질 물질로 얻어지는 TATP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액체 형태로 용해되어 반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ATP의 합성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학 물질은 소독약이나 표백제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그리고 네일 리무버인 아세톤입니다. 이들 각각은 소량으로 비행기에 탑재 가능할 것이며 약간의 산성 환경만 조성된다면 매우 불안정한 TATP가 합성됩니다. 분자 구조식만 보더라도 과산화 구조로 연결된 탄소 3개짜리 아세톤 조각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점화 역시 간단히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꽃만으로도 가능하며 과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비행기 정도는 우습게 폭발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혼합에서 만들어지는 위험 요소들을 쭉 소개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예는 청산갈이라 불리기도 하는 시아나 포타슘이 있습니다. 시아나 포타슘은 산성 환경이나 물과 만나면 극독성 물질인 시아나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조금 더 안전한 형태로의 시아나물은 사과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과만이 아니라 복숭아나 살구 등 단단하고 큰 씨앗을 갖는 과일들이 청산배당체를 함유하는데 사과의 경우 아미그달린이라는 분자가 역할합니다. 표시된 시아나물은 위산과 반응해 체내에서 시아나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아주 많은 개수의 사과씨를 먹으면 치사량에 도달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시아나 수소는 18세기 후반 발견되었으며 모든 독가스나 독성 물질이 그러했듯 농약이었습니다. 18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나무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쓰였고 이후 다른 나라로 퍼져 화물차나 선박, 공장 등에서 살충 목적으로 살포됩니다. 안전하게 보관하다 필요시 배출하는 시아나 수소의 가장 유명한 예시는 세계 2차 대전 아우슈비츠의 학살에 사용되던 지클론 B라는 종류입니다. 지클론은 매우 넓은 표면적과 내부 공간을 갖는 규조토의 시아나 수소를 흡착시킨 형태입니다. 개봉 후 온도를 높여주면 흡착되었던 시아나 수소가 배출되기 시작하며 주위를 죽음으로 가득 채우는 원리입니다. 조금 더 현대로 간다면 두 가지 안전한 물질이 만드는 위험한 사건으로 북한 김정남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암살 사건이 있습니다. 극히 위험한 신경작용제 혹은 신경가스인 VEX가 사망 원인으로 등장했는데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VEX를 터뜨렸다면 사실상 주위 모든 사람이 사망해야 정상입니다만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암살이 이루어졌죠. 두 명의 여성 암살자가 맨손에 독극물을 바른 후 희생자의 얼굴에 문지릅니다. 즉각적이지 않은 2시간가량의 지연시간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물질이 순차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각각의 혼합물은 손에 바르는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안전한 물질이었으며 이들이 혼합된 결과가 최악의 화학물질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VEX가 된 것입니다. VEX에서 어떤 성분이 사용되었을지 생각해보려면 당연히 VEX가 합성되는 과정을 추적해보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부터 시작한다면 유기인산화합물인 VEX의 원소 특징과 반응에 용이한 이탈기를 고려할 때 3염화인으로부터입니다. 메틸기 추가 이후 두 개의 에톡시 작용기를 붕소 조건화해서 반응시키게 되며 이후 VEX의 반대쪽 핵심 구조인 유기암인 구조체로 치환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황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황가루를 사용하거나 황화합물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70도씨에서는 매우 빠른 이성질화가 이루어지며 온도가 낮아도 서서히 이성질체를 구성해 VEX가 완성됩니다. VEX는 너무 위험하고 취급이나 보관도 어려운 만큼 이전 단계들을 뜻하는 전구체가 선호되는데 자발적인 이성질화가 이루어지는 황 추가 이전의 구조가 독성만 낮다면 가장 적절한 중간체가 되겠죠. 실제로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해 VEX를 완성하려면 우리가 합성 과정을 통해 찾아낸 저독성 중간체인 아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메틸 포스포나이트가 적합합니다. 이 분자는 단순히 QL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화합물 이름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코드가 사용된 이유는 나토 군사명명법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Q시리즈는 미군이 VEX와 관련된 신경작용제 및 전구체 연구를 진행할 때 사용한 내부 분류 코드이며 전미사로 사용되는 L은 전구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응해 황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는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싸이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번에는 왠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잘 보면 또 상관없죠. D시리즈는 미군이 황 계열 화합물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코드이며 전미사 C는 특정한 역할을 하는 화합물을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VEX의 전구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물질은 그리 큰 독성도 없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분리된 물질이 혼합되며 작동하는 방식은 이원화 무기라 부릅니다. 굳이 화학반응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최초의 원자폭탄 구동 방식을 떠올릴 수 있죠. 두 개로 분리된 우라늄이 결합하며 임계질량을 넘어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리틀 보이처럼 말입니다. 무기가 아니어도 두 종류 물질을 섞으며 굳어지거나 형태를 이루고 색을 바꾸는 등 건축을 비롯한 여러 작업에서도 이원화 체계는 자주 사용됩니다. 이원화 무기는 화학반응에 적용되면 더 많은 반응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 측면에서는 화학무기로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VEX 이전의 화학무기이자 지금도 사용되는 살인가스를 만드는데도 같은 식으로 구성됩니다. 살인을 왕창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A-1251 이라는 코드로 불리는 메틀포스포닐 다이플로라이드는 경미한 독성을 갖는 물질입니다. GB 살인과 GD 소만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반응성과 부식성을 가져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화상이나 가벼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과 만나면 플로울이나 수소산을 발생시키기에 유리를 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다 경미한 독성으로 구분됩니다. 결과물에 비교한단 말이죠. 이와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전한 물질인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입니다. 손 세정제에도 사용되고 에탄올만큼이나 범용적인 용매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혼합하면 살인이 되어 죽습니다. 언제 시약 두 개를 섞어 무기를 만들고 있을까요? 안 그래도 장거리에서 사용해야 안전한 화학무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탄생합니다. 우리는 화학무기를 분사하거나 살포하는 것을 주로 떠올리지만 포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687은 미군의 155mm 이원화 살인 화학폭탄입니다. 두 개의 구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 곳은 DEF라 표기되는 하나의 전구체이며 다른 구액에는 OPA라 쓰여 있는데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아이소프로필 아민의 혼합물로 구성됩니다. 아이소프로필 아민의 역할은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플로올이나 수소산을 결합해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포탄이 발사되면 가속으로 두 개의 9XI 디스크가 깨지고 발사체 회전으로부터 혼합되어 비행 중 반응에 살인 가스를 형성해 목표 지점에서 바로 살포하는 화학포탄입니다. 이원화 화학 발사무기의 종류는 이외에도 예상외로 다양합니다. M55 로켓은 GB 살인과 VEX를 살포하는 형태인데 심지어 폭발력을 위해 나이트로글리세린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쟁 이후 해체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화학 무기라 여겨집니다. M27 화학 지뢰는 개당 4kg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VEX가 포함되어 있어 주위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했고 흔히 사용되던 M2 박격포에도 백린 연막탄이나 머스터드 가스를 발사하기 위한 포탄 셋업도 있습니다. 화학 무기가 발전하며 이원화 전략도 다양해지고 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진보한 신경작용제이자 위험한 물질은 노비초크입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신경작용제처럼 하나의 구조로 결정되어 있을 듯 하지만 대중적으로 공개된 노비초크의 화학구조는 하나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만이나 살인, 타분을 G시리즈라 불렀던 것처럼 노비초크는 A시리즈에 속하는 유기인산 신경작용제입니다. A230을 초기구조로 메톡시가 추가된 A232, 에톡시로 변경된 A234, 유기야민 구조가 추가된 A242나 복합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A262 등이 있습니다. 노비초크 역시 너무나 위험해서 그 자체로 보관하지 않으며 이원화 무기 형태로 구성됩니다. C01이 붙은 구조들은 이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VX보다 10배 이상 위험하다 알려져 있는 만큼 최악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실 노비초크가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라기보다는 해독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군용 제독주사인 K-마크 등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대한 신경가스의 작용과 경쟁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트로핀과 효소 기능을 복구시켜 해독하기 위한 플랄리독심 등의 옥심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재활성화제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노비초크에는 옥심이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소와 신경작용제 사이 형성된 중간체가 옥심의 친핵성 공격이 어렵게 방해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매우 위험한 무기들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이처럼 이원화 과정을 통해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의 합성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규제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예상치 못한 물질이 전략자산이나 관리자산으로 구분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을 마음대로 섞으면 폐수통 폭발부터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화학물질을 섞거나 버리기 전에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조사해 안전을 점검해야만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분리된 안전한 두 물질의 조합을 트리거삼아 작동하는 방식의 무기를 이원화 무기라 구분합니다. 이를 위한 안전한 중간체를 알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합성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각 물질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며 화학적 지식으로 충분히 중간체 선별과 반응 제어가 가능합니다. 독이나 폭발물, 신경가스 등 위험한 물질 대부분은 이원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르는 물질을 마음대로 뒤섞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